이제 사마타 윗바사나 수행의 세 번째 단계입니다. 제일 첫 번째가 삼매수행, 선정수행하는 게 첫 번째예요. 그게 어째 보면 하나의 도구를 만드는 거예요. 삼매나 선정을 닦아서 지혜의 눈을 얻어서 뭘 볼 수 있는 걸 만드는 가장 기초가 되는 게 선정수행, 삼매수행 그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래서 그걸 끝냈고 그거를 끝내고 난 뒤에 물질 수행을 지난 시간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물질, 우리가 지금 덩어리로서 팔이다, 발이다, 다리다, 머리다 이런 게 아니라 궁극적인 실제로서의 물질이 어떤 것이 있고 그것들이 어떻게 실제로 우리 몸에 있는지 또 그런 궁극적 물질들은 어디서부터 생겼는지 또 그 기능은 어떤 건지에 대해서 지난 시간까지 이야기하고요. 이번 시간에는 정신수행입니다. 우리는 몸과 정신, 육체와 정신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육체적인 부분, 물질적인 부분, 몸을 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생각하는 몸하고 실제의 몸은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귀로, 코로, 혀로, 몸으로, 정신으로 감지할 수 있는 것은 어찌 보면 좀 큰 세계예요. 큰 세계고 더 이렇게 깨질 수 있고 부서질 수 있는 더 궁극적인 또 세계가 있습니다. 그게 지난 시간에 한 물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근본적인, 궁극적인 물질로서의 걸 보지 않으면 한계가 있습니다. 어떤 한계가 있냐면 우리 지금 손만 해도 손이 언제나 그대로 있죠. 똑같죠. 그리고 내 거예요. 이거는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궁극적 실제로서의 손을 보면 궁극적 물질이 일어났다 사라지고 그런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법칙에 따라 일어났다 사라지는 거예요. 인가의 법칙에 따라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더 잘 알 때 우리 자신에 대해서 정확히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정신수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신수행을 하면 우리 정신에 대해서 잘 알게 됩니다. 그래서 물질수행, 정신수행을 끝나고 나면 우리가 어떤 존재라는 걸 또 정확하게 알게 돼요. 정확하게 알면 그 정확하게 안 것에 따라 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확하게 모르면 정확하게 맞는 것을 알았을 때 오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벌써 이 궁극적 물질과 궁극적 정신을 아는 사람이 보는 세상 또 살아가는 방식하고 그것을 모르는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는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에 상응하는 감정도 일어나고 또 그에 상응하는 계획도 세우고 그에 상응해서 어떤 행동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느냐 정확하게 보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불교에서 가장 정확하게 보는 건 사성제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정확하게 보고 그에 맞게 살면 우리한테 가장 적합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정신이 어떻게 실제 정신이 어떤 거라는 거. 우리는 정신하면 마음이 하나의 덩어리로서의 마음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 그 마음은 또 마음과 마음붓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뭘 본다. 보면 그냥 보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실제로 이 선정을 닦고 지혜의 눈이 열려서 정신을 보면 뭘 볼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난지를 정확히 알게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뭘 보느냐에 따라서 그 다 다른 현상들이 다 일어나요. 또 우리가 예를 들면 어떤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아, 어제 뭐 했더라 생각할 때 어제 뭐 했더라고 생각할 때 화나는 마음으로 어제를 생각하는 거하고 또 욕심내는 마음으로 어제를 생각하는 거 다 달라요. 그런 것들이 그런 현상이 있을 때 어떻게 뭐가 정확히 일어나는 바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신수행도 정신수행을 하고 나면 다시는 화 안 내요. 화내고 욕심내고 어리석은 건 절대로 안 해요. 모르면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엄청나게 지혜로워서 지혜로운 삶을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도 몰라도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어요. 나는 모른다는 걸 아는 겁니다. 모를 때 모른다면 그게 지혜입니다. 제가 한 20년 전에 읽었던 책이 있는데 학문의 즐거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일본 사람이 쓴 책인데 일본의 수학의 노벨상에 해당된 상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자기 어떤 살아온 걸 쭉 썼는데 거기 보면 어머니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는 대목이 나와요. 그 어머니는 아는 건 없어요. 아는 건 없는데 이 아들은, 이 저자인 아들은 호기심이 무지하게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엄마한테 맨날 물어봐요. 태양은 왜 저기 저래 또 있을까? 그것도 물어보기도 하고 별별 걸 다 물어보면 어머니가 항상 이래 대답해요. 지금 너가 묻는 거는 우리 동네 누구한테 가서 물어보면 잘 알 수 있을 거야. 그 사람 한번 찾아가 봐. 그래요. 그러니까 항상 뭘 물어보면 적합한 사람을 가르쳐줬대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너무 고맙다. 그런 게 책에 있습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모를 때 모른다는 것을 정확히 아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이래 보면 알고 모르고가 불분명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주식 투자할 때 저거 올라갈 것 같다. 그거 어떻게 합니까? 올라갈 것 같다고 샀는데 내려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모르고가 분명한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알고 모르고가 분명해지면 오늘 무슨 일이 있을까? 그걸 어떻게 합니까? 미래는 알 수 없는 겁니다.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그럴 때 지혜로워지면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하고 스톱하게 됩니다. 우리가 추측할 뿐이지 실제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수행을 하게 되면 우리 자신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고 우리가 일으키는 정신작용들이 우리한테 또 어떤 결과가 오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시간부터는 정신수행을 하는데 정신은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마음과 마음부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마음부수란 말은 익숙하지 않죠. 그런데 참 이게 우리가 언젠가부터 부처님의 직접 가르침 초기 불구에서 좀 많이 멀어졌습니다. 멀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마음부수 이것도 사람들한테 좀 낯설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부처님의 가르침에 아비담마라는 게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마음마음부수가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이 정신이란 것은 잘 보면 주된 마음과 그 마음이 기능을 하는 마음부수 이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전에 궁극적 실제라는 말을 했죠. 관습적인 실제, 궁극적인 실제 할 때 궁극적인 실제는 네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물질, 마음, 마음부수, 열반 그러니까 마음, 마음부수가 궁극적인 실제입니다. 그것들은 더 이상 쪼개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느끼는 내 마음이 이래 이거는 좀 덩어리로서의 마음이에요. 실제로 그 순간에 보면 마음과 마음부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과 마음부수를 정확하게 보는 것이 정신수행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과 마음부수라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 존재는 물질적인 토대가 있습니다. 물질. 물질적인 토대가 있고 그 다음에 정신, 정신이 있고 그 다음에 정신은 언제나 대상을 향해 있어요. 그러니까 물질, 정신, 대상 이렇게 세 가지로 언제나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신수행이 끝나면 연기수행으로 들어가는데 연기수행에서 항상 물질, 정신, 대상 이것과의 관계를 계속 따져요. 그 세 개가 어떻게 해서 있게 되나 하는 걸 따지는 거거든요. 물질적인 현상일 때 과거의 원인으로 있는 것, 현재의 원인으로 있는 것 또 정신도 과거의 원인, 현재의 원인 이것을 계속 따질 때 이 세 가지를 항상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물질적인 토대, 정신, 대상 정신은 항상 대상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신수행을 하려면 마음과 마음부수를 봐야 되는데 그 마음은 언제나 우리는 순간순간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의 마음이 일어났다 사라지고 새로운 마음 또 그것이 사라지고 또 새로운 마음 거기에는 언제나 물질도 같이 있죠. 그러니까 물질과 정신이 있다가 그 순간적으로 사라지고 또 새로운 물질, 새로운 정신 이게 계속 있거든요. 마음이 있는데 마음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마음 인식을 벗어난 마음이 있고 인식과정의 마음이 있습니다. 인식과정 속에 있는 인식과정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은 이 두 가지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이 딱 시작되는 순간에 마음이 있습니다. 정신이 있습니다. 이제는 정신하고 마음, 마음부수를 좀 구분해서 이야기를 할게요. 언제나 물질이 있고 정신이 있고 정신은 딱 대상에 가 있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생긴 마음을 재생연기일식이라고 해요. 그것이 대상에 딱 가 있어요. 그래서 수행을 통해서 그 대상을 보는 겁니다. 이 대상은 임종시 마음의 대상하고 같아요. 우리가 임종 때 가장 강력한 힘의 어비일에 작용하면서 그 대상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 대상이 처음 탁 생기는 재생연기일식의 대상하고 같아요. 그게 바흥가라는 게 있는데 그 때도 대상이 똑같고 마지막 우리가 생존의 순간을 죽음이라고 하거든요. 죽음의 마음도 똑같은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은 물질, 정신, 대상 이걸 언제나 알고 계셔야 돼요. 우리가 눈을 뜨고 뭘 볼 때는 보는 대상이 우리 대상이에요. 그 다음에 잠이 들어서 인식이 없어질 때는 그 가 있는 대상이 있어요. 그건 12연기하면 자세히 나옵니다. 그래서 이 정신이 우리 어떤 생명이 시작되는 순간부터 이 정신이 있는 거죠. 그 정신에는 마음과 마음부수가 있는 거죠. 정신을 나누면 마음과 마음부수예요. 이게 있어서 계속 하다가 마지막 죽음의 순간까지 언제나 정신이 있고 물질이 있고 그 대상이 있겠죠. 아라하는 딱 죽는 순간에 없어지는 겁니다. 소멸하는 거예요. 아라하는. 윤회하면 또 계속 정신, 물질이 있고 대상이 있고 끝없이 가는 거예요. 끝없는 윤회하는 사람은 끝없이 이렇게 가는 겁니다. 예를 들면 한 다섯 번 태어나고 윤회을 끝낸다면 다섯 번까지는 이 현상이 있겠죠. 그래서 이 처음에 생명이 시작되는 때부터 정신은 있죠. 그 정신은 마음과 마음부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식을 벗어난 이 마음은 뭐냐 하면 재생연결의 마음, 제일 처음에 탁 생명이 시작되는 걸 재생연결이라고 해요. 재생연결의 마음, 마음은 인식을 벗어난 마음. 여기서 말하는 인식이란 그냥 우리가 보고, 듣고, 생각하고 이런 거예요. 맛보고. 이 재생연결은 그런 안이비설신의가 작동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식을 벗어난 마음, 재생연결이 있고 바왕가라고 들어보셨죠. 존재유지심. 존재가 유지되려면 마음이 있어야 되니까 그 마음에 해당되는 게 바왕가예요. 그래서 존재유지심으로도 번역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죽음, 죽음의 순간의 마음 이 셋을 인식을 벗어난 마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해서 안이비설신의의 로서 뭐 안 할 때는 이 상태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제일 처음 생명이 시작되는 거고 이거는 마지막이거든요. 마지막. 이 바왕가 존재유지심 속에 언제나 이때도 마음이거든요. 마음, 마음 부수, 그 다음에 물질적인 토대, 대상 이렇게 있어요. 좀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이거는 인식을 벗어난 마음. 이거는 그냥 잊어버리셔도 돼요. 이건 12연기 때 자세히 해요. 12연기 때 재생연결을 이렇게 보고 바왕가도 보고 죽음의 마음도 다 봐요. 그러니까 지금은 정신이 있는데, 마음이 있는데 인식을 벗어난 마음이 있다. 그 다음에 인식과정의 마음이 있어요. 우리가 인식을 눈 떠서 생활하면 인식하는 거 아닙니까? 그때는 인식과정의 마음이 하루 종일 한데 중간중간에 바왕가로 들어가요. 사실은. 어쨌든 우리가 인식할 때는 인식과정의 마음이라고 지금 정신수행에서는 인식과정의 마음을 우리가 인식과정이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 정신수행할 때는 세 가지를 아셔야 돼요. 하나는 인식과정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인식과정, 거기에 마음, 마음 부수가 있기 때문에 각 인식과정에 있는 마음, 마음 부수를 보는 게 정신수행이에요. 그래서 이 인식과정이 있고 인식을 벗어난 마음이 있다. 그럴 때 인식과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인식과정은 인식, 정신인식과정, 인식과정은 크게 말하면 두 가지예요. 크게 말하면 두 가지고 하나, 셋으로 이야기를 보통 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우리 안이비설신 있죠. 이걸 오문이라 그래요. 다섯 가지 문. 감각의 문이기 때문에 오문이라 그래요. 다섯 가지 문. 눈, 귀, 코, 혀, 몸. 요거를 다섯 가지 문이라고 해요. 오문이라 그래요. 다섯 가지 문. 오문에서 일어나는 정신인식과정을 오문정신인식과정이라고 해요. 오문정신인식과정이라고 해요. 그래서 오문정신인식과정이 뭘 보면 안문인식과정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이것들이 일어나고 그 뒤에 연이어서 의문인식과정이 일어나요. 언제나. 아주 자극이 미약한 경우 외에는 눈으로 보면 다음에 그 뒤에 정신에서, 마음에서 의문인식과정이 일어나요. 이게 있고요. 오문인식과정과 그 다음 이어서 의문인식과정이 일어나는 이게 하나 있고 그렇지 않고 오문을 통하지 않고 우리가 생각을 한다는지 이러면 눈, 귀, 코, 혀, 몸은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냥 생각은 의문인식과정이에요. 의문인식과정만 일어나는 이 크게 두 종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의문인식과정만 일어나는 것 중에 선정인식과정을 조금 분리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크게 보면 이 선정인식과정도 의문인식과정의 한 형태예요. 형태인데 좀 특별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는 세 가지로 보통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정신인식과정은 이 세 가지를 자유자재로 식별할 수 있으면 정신수행을 잘하고 우리 정신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다는 걸 아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신수행에서는 이것부터 제일 먼저 식별을 합니다. 선정인식과정부터.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그러니까 이 정신인식과정을 식별할 때는 오문인식과정이 있고 이어서 의문인식과정이 일어나는 저걸 먼저 하지 않아요. 먼저 하지 않고 또 이 의문인식과정 중에서도 특별한 선정인식과정을 식별하는 것을 처음으로 시작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의문인식과정은 의문전향이라는 마음과 속행이라는 것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저기서 보면 의문인식 위에 있는 모든 의문인식이 있죠. 우리가 생각을 하거나 다른 걸 하거나 하여튼 그 법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의문인식과정이에요. 법을. 나중에 다 이야기를 하나씩 하나씩 하는데 법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의문인식과정이에요. 법은 마음의 대상이기 때문에 의문인식과정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 여섯 종류의 법을 대상으로 하면 의문인식과정이 일어나요. 일어났는데 선정인식과정도 마찬가지고 그것은 의문전향하고 속행 두 가지로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조금 복잡하게 이야기하면 의문인식과정 어떤 것은 등록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어쨌든 오문인식과정에 비하면 아주 단순해요. 예를 들어서 오문인식과정의 안문인식과정을 본다면 이 안문인식과정은 우리가 뭘 딱 보지 않습니까? 내가 저걸 봐야지 하는 의지가 없이 주의를 없이 그냥 썩 보면 오문인식과정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저걸 봐야지 하고 뚜렷이 주의를 갖춰서 딱 이래 보면 안문인식과정이 일어났는데 안문인식과정은 안문전향, 들어만 주세요. 안문전향, 안식, 받아들임, 조사, 결정, 속행 또는 등록 이렇게 일곱 가지가 일어나요. 그 다음에 또 의문전향, 속행 많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공부를 어렵게 하면 안됩니다. 아주 간단한 것부터 하는 거예요. 간단한, 그러니까 책 보고는 수행이 쉽지 않아요. 지도하시는 분은 자신이 직접 해봤기 때문에 아, 요거를 어떻게 해야지? 그거 좀 쉽게 한다. 처음부터 머리가 아프게 복잡하게 하면 못하거든요. 그래서 잘할 수 있게끔 딱딱딱 인도를 해줘요. 그래서 이 선정인식과정은 의문전향과 속행, 이거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물론 이제 근접산매인, 그 네 가지가 있긴 있어요. 준비, 근접, 수순, 종성이라는 게 있는데 어쨌든 이 선정인식과정을 가지고 처음에 시작을 합니다. 왜 시작하냐면 우선은 조금 심플하죠. 심플한, 그건 그렇게 중요한 요인은 아니에요. 두 번째 요인은 뭐냐면 제일 중요한 것은 속행이 보통의 의문전향법을 대상으로 하는 속행은 7번만 일어납니다. 7번. 그리고 의문전향 다음에 일어나는 의문인식과정의 속행도 7번밖에 안 일어나요. 그런데 선정의 속행은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굉장히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뭘 관찰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제공하는 거예요. 좀 이따가 제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그래서 그렇구나 하고 알게 되는데 어쨌든 속행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왜 많이 일어나냐면 힘이 강력하기 때문에 많이 일어난 거예요. 선정은 힘이 굉장히 강력합니다. 강력한 것은 뭐든지 많이 일어나요. 우리가 물질할 때도 보면 물질의 재생 능력에 차이가 있다 그랬죠. 단단하고 불기운이 많은 것은 재생을 많이 한다 그랬죠. 그래서 오랫동안 머무른다 그랬죠. 그에 비해서 불힘이 약하거나 좀 허물허물한 이것은 오래 가지를 못해요. 마찬가지로 정신도 힘이 있어요. 힘이 있는데 선정의 힘은 굉장히 강렬합니다. 그래서 속행이 수도 없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수도 없이 일어나는 그 속에서 우리가 마음과 마음부수들을 관찰할 기회가 많아요. 그래서 그게 가장 주된 요인이에요. 선정인식 과정을 제일 처음으로요. 지금 뭐 이해가 안 되죠. 그러니까 선정인식 과정에서 왜냐하면 사실 마음이라는 게 굉장히 빨리 일어났다 사라져요. 무지무지하게 빠른 속도로 일어났어요. 물론 지혜의 눈이 있으니까 그걸 보긴 봐요. 그렇지만 빠르게 일어나는 것은 빠르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을 빠르게 일어난 것들이 한두 번이라고 끝나면 그걸 어떻게 관찰합니까? 그러니까 무수히 일어날 때 그때 계속 관찰을 해서 우리는 관찰하기 때문에 첫 번째 이유가 선정인식 과정은 속행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관찰할 기회를 우리한테 많이 제공하기 때문에 제일 처음에 선정인식 과정을 보는 첫 번째로 삼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요인은 뭐냐면 사실은 우리가 이미 정신수행을 한 겁니다. 어떻게 했냐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했어요. 선정을 들고 나면 초선정에 들고 나면 초선정에서 나와서 의문해서 선정 오요소 체크한다는 이야기 들어봤죠. 그것도 잊어버렸습니까? 그건 잊어버리면 안 되는데 선정 오요소를 체크해요. 일으킨 생각, 지속적인 고찰, 희열, 행복, 집중. 이것이 사실은 마음부수입니다. 마음부수예요. 그것을 우리가 선정하고 나면 그걸 볼 수 있거든요. 이미 정신을 궁극적 실재로서 본 거예요. 그래서 이미 다섯 가지는 옛날에 본 거예요. 그것 보듯이 다른 것도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선정인식 과정을 먼저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번 본 적이 있기 때문에. 다섯 가지는 미리 봤고 그것부터 시작하면 그 다음 것들은 또 이렇게 보면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주된 이유는 이 두 가지 때문에 선정인식 과정을 제일 처음으로 우리가 관찰하는 대상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정인식 과정에서 있는 속행의 마음부수. 그러니까 선정인식 과정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의문전향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름이 의문으로 전향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문에 이렇게 탁 이렇게 향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문전향이 있고 사실은 선정에 들어가기 전에 근접산매를 다 거쳐요. 그렇기 때문에 근접산매의 네 가지 마음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준비, 근접, 수순, 종성. 이 네 가지가 사실 있어요. 네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속행이 많이 일어나는 겁니다. 많이. 그런데 우리가 선정인식 과정에서 처음에는 이 네 가지를 보질 않습니다. 이 네 가지는 나중에 좀 훈련이 많이 됐을 때 식별해요. 그래서 이거는 처음에는 안 봐요. 안 보고 속행, 이 의문전향만 딱 하고 그 다음에 딱 일어나는 속행을 우리는 보는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의문전향을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일어나는 속행은 어떤 형태로 수행자가 경험할 수 있다는 건지 제가 조금 이따 이야기해요. 조금 이따 이야기하고 먼저 선정인식 과정 중에 뭐를 봐야 됩니까? 마음과 마음부수를 봐야 되죠. 마음과 마음부수를 봐야 돼요. 그러려면 마음이 어떤 거고 마음부수가 어떤 건지 이제 우리는 알아야 돼요. 마음과 마음 그러니까 언제나 마음이 있어요. 마음부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과 마음부수가 어떤 건지 둘 사이의 관계는 어떻고 마음은 몇 개고 마음부수는 몇 개인지 그런 것을 일단은 이 속행에서 속행에 마음과 마음부수가 있거든요. 이거를 결론부터 말하면 속행일 때 보면 언제나 마음은 하나입니다. 초선정에는 마음부수가 33가지 있어요. 마음부수의 숫자가 33가지입니다. 그래서 초선정의 마음과 마음부수는 합하면 34가지예요. 이제 이 속행에서 일어나는 그때 마음과 마음부수를 보기 위해서 준비를 좀 해야 돼요. 준비 준비라는 것은 마음과 마음부수가 어떤 거고 실제로 어떤 마음부수가 있는지 그걸 먼저 알아야 엄청나게 빨리 움직일 때 그걸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제가 마음과 마음부수 이게 뭔지 그거를 제가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신은 뭐와 뭐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마음과 마음부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음이 그냥 하나로 생각하죠. 그것도 마음도 그냥 계속 같은 마음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일어났다 사라지고 일어났다 사라지는데 그 일어났다 사라지는 그 속에 마음, 마음, 부수, 마음, 마음, 부수 계속 있는 거예요. 그게 그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일어났다 사라져요. 그래서 이 마음과 마음부수는 뭐냐면 마음이 왕이라 치면 왕이 신하 없는 왕이 있습니까? 신하 없는 왕이 있어요. 뭔가 왕이 있으면 왕이 명령하면 뭐 이래 이래 도와주고 뭐 이런 지킨 사람, 기능을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죠. 마음이 왕이라 보시면 돼요. 마음부수는 왕의 명령을 수행하는 신하라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왕 없는 신하는 없겠죠. 또 신하 없는 왕도 없겠죠. 그래서 마음과 마음부수는 뭐냐면 마음이 왕이고 마음부수는 신하다 이래 보시면 돼요. 그리고 마음과 마음부수는 서로 떼려야 뗄 수가 없습니다. 마음 없는 마음부수도 없고 마음부수 없는 마음도 없습니다. 이 둘은 항상 같이 있어요. 같이 일어났다 같이 사라져요. 그리고 대상이 같아요. 마음과 마음부수는 향해 있는 대상이 같습니다. 그래서 마음은 하나입니다. 그에 비해서 마음부수는 마음부수의 전부 숫자는 52이 있어요. 52 52가지의 마음부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마음이냐에 따라서 마음부수가 33가지도 있고 한 19가지도 있고 다 달라요. 그래서 마음에 따라서 마음부수가 결정이 돼요. 그런데 이 마음에 마음이 왕이라 치면 항상 따라다니는 신하가 있겠죠. 대신. 그러니까 마음이 있을 때 언제나 따라 딱 붙는 7개의 마음부수가 있습니다. 7가지의 마음부수.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이 마음부수 제가 이야기하는 순수대로 외우셔야 돼요. 왜 순수대로 외워야 되냐면 오문인식 과정을 보면 안문전향이 있을 때 마음, 마음, 부수 합해서 11가지의 마음, 마음, 부수가 있어요. 또 안식은 합해서 8가지가 있어요. 고를 때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순수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1가지가 있다면 지금부터 제가 쭉 이야기하는 11가지까지의 고가지가 있는 거예요. 8가지가 있다면 위에서부터 8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순수를 꼭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일 처음으로 알아야 될 것은 마음이 있으면 언제나 따라 있는 7가지가 있어요. 그거를 모든 마음에 공통된 것들이라고 우리는 이름을 붙여요. 그래서 그거를 7개를 좀 소개하겠습니다. 기본 마음이 하나 있죠. 그 다음 마음부수가 접촉에 접촉이라는 게 있습니다. 접촉, 촉, 촉. 딱 접촉하는 거예요. 접촉하지 않고 뭐가 일어나겠습니까? 우리가 뭘 본다는 건 접촉되는 거예요. 서로가. 접촉이 제일 먼저 있어요. 그 다음에 접촉하게 되면 느낌이 있겠죠. 접촉을 하면 그 접촉을 해서 그 대상의 맛이 느낌입니다. 좋은 맛도 있고 안 좋은 맛도 있고 덤덤한 맛도 있겠죠. 그래서 그 다음 느낌이에요. 그 다음에 인식. 인식은 인식이 있어요. 인식은 저가 뭐라는 걸 아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저게 스크린이라는 걸 보는 순간에 알지 않습니까? 그게 인식이에요. 그 다음에 의도. 집중. 그 다음에 생명 기능. 그 다음에 주의. 한번 붙여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이죠. 그러니까 이 일곱 개는 언제나 있는 거예요. 마음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이 일곱 개는 있어요. 항상 따라다니는 거예요. 마음이 있을 때는 마음이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접촉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접촉이 언제나 있는 거예요. 또 접촉의 결과 불가피하게 어떤 느낌을 받아요. 접촉이라는 건 대상과 접촉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면 뭘 본다면 그건 접촉이에요. 소리를 든다면 향하는 건 접촉이에요. 그 다음에 느낌은 즐겁고 괴롭고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어쩌면 대상의 맛이에요. 그 다음 인식은 아까 이야기한 대로 뭐라고 전에 알았던 것은 탁 보면 아는 거예요. 칠판하면 칠판이구나 다 알죠. 저번에 한 번 본 어떤 사람을 전에 봤으면 그 사람 보면 아 그 사람이구나 아는 거예요. 한 번도 보지 않는 건 아 저런 게 있구나 하는 게 인식이에요. 그러니까 다음 보면 고거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식은 전에 아는 것은 그거다. 처음 보는 건 아 저런 게 있구나 하는 게 인식이에요. 그 다음 의도는 뭐냐면 이거는 지도자 같은 거라고 보면 됩니다. 우리가 뭘 일을 하지 않습니까. 제일 앞장서서 지도하는 사람 있죠. 두목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도가 업이 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뭔가 주도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의도가 업이 된다고 그래요. 그 다음 집중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그거를 향하는 거예요. 그거를 딱 모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이런 것들이 같이 있게끔 딱 하는 거예요. 집중. 그러니까 다른 것들이 일사불란하게 그거를 딱 향하는 거예요. 비슷비슷한 게 많습니다. 집중이고 그 다음 생명 기능은 이런 있는 마음부수들이 다 살아 있게끔 하는 기능을 해요. 우리가 물질 수행할 때도 뭔가 생명 기능이 있으면 다른 물질들이 살아 있게끔 유지하는 기능을 하는 게 있다고 그랬죠. 그런 것처럼 이런 것들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생명 기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생명 기능이 있고 주의 이거는 뭐냐면 뭔가 향하는 겁니다. 향하는 거. 초점이 좀 다른 거죠. 접촉은 탁 부딪히는 거. 이거는 어떤 대상으로 방향을 정해서 향하는 거. 이 일곱 가지는 언제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마음에 공통되는 것들이라고 우리는 이름을 붙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든지 해로운 마음이든 유익한 마음이든 선정의 마음이든 다 이 일곱 개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때때로 있는 게 있습니다.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한 게 또. 이게 지금 일곱 가지죠. 때때로 있는 게 여섯 가지예요. 때때로 있는 거. 때때로 있는 게 여섯 가지인데 뭐냐면 일으킨 생각. 그 다음에 지속적 고찰. 결정. 그 다음에 정진. 희열. 열의. 열의가 있는. 뭘 하고자 하는 욕망. 열의가 있는. 찬다의 번역입니다. 그래서 이 일으킨 생각, 지속적 고찰, 결정, 정진, 희열, 열의는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이름을 때때로 있는 것들이라는 이름을 붙여요. 때때로 있는 것들. 때때로 있는 거예요. 때때로. 그래서 일으킨 생각은 뭐냐면 어떤 대상에 딱 향하는 거예요. 향하는 거예요. 이게 일으킨 생각이에요. 어떤 대상을 향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속적 고찰은 그 대상에 계속 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선정, 오요소 할 때 일으킨 생각, 지속적 고찰, 희열, 행복, 집중이거든요. 그럴 때 선정 대상으로 내가 딴 데 안 가고 그 선정의 대상이 되는 명상의 대상의 마음이 향해 있는 게 일으킨 생각이에요. 그 다음에 거기 계속 딴 데 안 가고 거기만 계속 가는 게 지속적 고찰이에요. 결정 이게 아까 의문전향 이런 말을 했죠. 안문전향. 이때 결정, 결정이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저것이 뭐다 할 때 사실 의문전향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결정 이거는 이게 뭐다 하고 인식하고는 좀 달라요. 이거는 뭐다 하고 딱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게 결정이에요. 저거는 뭐다 하고 결정하는 게 예를 들면 나는 죽을 것이다 하고 결정하면 그것도 결정이에요. 그 다음에 정진은 자기가 하는 노력이 계속 지속되게끔 하는 힘이에요. 정진. 희열은 기쁨이에요. 기쁨. 그 다음에 열의는 뭔가 하려고 하는 마음. 이것은 때때로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해요. 그래서 이 13가지를 순수대로 외우셔야 됩니다. 순수대로. 그래야 나중에 예를 들면 안문 안식이다 하면 여덟 가지다 하면 마음을 이거로 쳐서 쭉 해서 여기까지 있는 거예요. 안식에는 이것과 이것이 쫙 있는 거예요. 11가지다 하면 이 여덟 가지에 9, 10, 11 여기까지 딱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둘을 다른 것과 같아지는 것이라는 이름을 붙여요. 다른 것과 같아지는 것들. 그 책에 한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50쪽을 한번 보세요. 다른 것과 같아지는 마음부수. 이 둘은 다른 것과 같아지는 마음부수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유익한 마음이 되면 이게 유익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해로운 마음이 되면 해로운 마음이 되는 거예요. 선정에 붙으면 선정의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들은 그냥 색깔이 없어요. 그 마음하고 같이 탁 붙는 거예요. 그에 비해서 다른 마음들이 있어요. 아름다운 마음부수라는 게 있고 해로운 마음부수라는 게 있어요. 그것들은 이거는 같아지는 거지만 그것들은 같아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마음이 있고 마음부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마음부수들은 일단은 항상 마음에 따라다니는 것 7가지와 따라다니기도 하고 안 따라다니기도 하는 6가지. 그래서 13가지가 있고 이것들은 어떤 마음이 오면 그 마음의 마음부수가 되는 거예요. 뭘 보기 위해서는 좀 준비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외운 것대로 아 저게구나 이런 건 아니에요. 실제로 보고 또 지도하시는 분들은 절대로 가르쳐주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뭔가 볼 수 있는 상태가 됐다 할 때 그 때 뭘 하지 전혀 이 수행은 실제로 경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험할 준비가 안 된 사람은 아무리 외워도 더 이상 말씀을 안 하세요. 지도하시는 분이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우선은 이 34가지의 마음 초선전 같은 경우는 34가지의 마음과 마음부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거를 잘 보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34가지를 사실 외워요. 저 같은 경우는 빨래를 했기 때문에 빨래로 외웠어요. 외웠는데 하루는 저를 지도한 미얀마 선님이 시합하자 그러더라고요. 누가 빨리 외우는지. 찌따 파사웨다나 싼잼 쫙 해요. 이 34가지를 했는데 오 손님이 빠르더라고요. 빨래로 쫙 하는 거죠. 그런데 저 경우는 빨래를 2001년부터 했거든요. 했기 때문에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저는 빨래가 익숙하죠. 그런데 여러분은 저것도 지금 머리가 아픈데 빨래까지 하면 더 머리 아플 것 같아서 제가 일부러 안 하고 있어요. 나중에 관심 있는 분은 책에 빨래가 있나요? 뒤엔가 어디 있어요. 보셔도 되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마음과 마음부수의 관계 마음과 마음부수의 관계는 왕과 신하라고 보시면 돼요. 주된 마음이 있고 그 마음의 기능을 담당하는 마음부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음은 하나죠. 하나고 마음의 종류는 많아요. 사실은 백두가지 다 하는데 너무 들으면 더 골치 아파요. 수행할 때는 그렇게 백두가지 다 할 필요도 없어요. 81가지 뭐 있거든요. 처음에 이런 수행 안 하고 아비담마 할 때는 백두가지 81가지 그것부터 설명해요. 머리가 아파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하고 무관한 마음도 많아요. 과의 마음 소위 말해서 성자들의 마음 그거 우리하고는 별 관계가 없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수행할 때는 그런 거 골치하면 하나도 안 합니다. 유익한 마음 해로운 마음 딱딱 필요한 마음만 해요. 선정의 마음 그냥 유익한 마음 해로운 마음 기본적인 것만 해요. 그래서 일단 하여튼 마음이 있으면 언제나 따라오는 마음부수가 일곱가지예요. 일곱가지 그건 외우셔야 돼요. 접촉 그 다음에 느낌 인식 그 다음 의도 그 다음에 집중 생명기능 주의 이렇게 일곱가지예요. 이 일곱가지는 언제나 마음이 있으면 따라 붙어요. 그래서 주된 대신이라고 볼 수 있죠. 마음이란 왕을 수행하는 그리고 때때로 있는 여섯가지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일으킨 생각 지속적 고찰 결정 정진 희열 열의 이거는 때때로 있는 마음이에요. 때때로 있다는 것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는 겁니다. 이 일곱가지 여섯가지 순수대로 외우셔야 돼요. 그래야지 오문인식 가정할 때 열한개의 마음마음부수 여덟가지의 마음마음부수 열두가지 뭐 이럴 때 그 순수대로 마음부터 마음이 하나 그 다음 접촉이 해가지고 그 순수대로의 마음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 시간에 열세가지를 했죠. 그 열세가지는 같아지는 마음부수예요. 어떤 마음하고 붙든 그 마음이 되는 거예요. 유익한 마음하고 붙으면 유익한 마음의 마음부수가 되는 거예요. 해로운 마음하고 붙으면 해로운 마음의 마음부수가 돼요. 선정의 마음하고 붙으면 선정에 선정이 있을 때고 열세가지는 있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열세가지를 이야기했고 이제 아름다운 마음부수라는 것을 제가 좀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52가지 다 하면 머리가 아파요. 그래서 하나하나 이제 선정인식 과정에 있는 마음부수 마음마음부수는 총 34가지예요. 34가지 마음과 마음부수 합해서 34가지거든요. 그래서 마음 하나 있고 열세가지 합하면 14가지죠. 그럼 34가지에서 14를 빼면 20이에요. 20가지 다른 마음부수가 있어요. 아름다운 마음부수예요. 아까 13가지는 어떤 마음이든 상관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뒤에 아름다운 마음부수라는 것은 유익한 마음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마음에 들어있는 게 아름다운 마음부수예요. 그래서 어떤 유익한 마음이든지 공통적으로 있는 것이 19가지예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마음부수 중에서 공통된 것이 19개가 있어요. 그 나머지 또 6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마음부수는 전부 다 앞봄 25가지예요. 25가지인데 그 중에 공통적으로 어떤 유익한 마음이든 유익한 마음이 있으면 19가지는 언제나 있는 거예요. 그걸 이제 제가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책자 몇 페이지죠? 152페이지입니까? 1입니까? 요번 표가 하나 있죠. 마음부수가 전부 52가지입니다. 두 가지인데 다른 것과 같아지는 마음부수 13가지 아까 제가 설명했죠. 그죠? 마음에 공통되는 것들 7가지 때때로 있는 것들 6가지 요거하고 요게 13가지가 있어요. 그 다음에 아름다운 마음부수가 전부 25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아름다운 마음에 공통되는 것들 19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절제 무량 지혜 이래서 또 6가지가 있어요. 그 다음에 해로운 마음부수 14가지가 있어요. 나중에 해로운 마음 할 때 제가 설명을 할 겁니다. 그런데 참고로 들으시면 해로운 마음에 공통되는 4가지가 있어요. 이 해로운 마음은 어떤 마음이든 이 4가지는 항상 같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해로운 마음에 때때로 있는 것들 해당되는 것들 있는 거예요. 10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해로운 마음을 나중에 오문전향에서 하게 됩니다. 그때는 이 해로운 마음부수를 제가 자세히 설명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름다운 마음부수 25가지 중에서 아름다운 마음부수 공통적으로 있는 게 19가지예요. 유익한 마음에 19가지는 언제나 같이 있는 거예요. 그 19가지를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름다운 마음 에 공통적으로 있는 19가지예요. 하나하나 숫자를 붙이고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해로운 마음에 믿음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이게 유익한 아름다운 마음부수가 있으면 우리가 되게 편해져요. 사실은 믿음이 있고 그 다음에 요즘 항상 많이 한 말 있죠. 마음 챙김. 마음 챙김이 있어요. 여기도 빨려는 생략합니다. 골치 하나 엎기 하려고 마음 챙김이 있어요. 세 번째는 부끄러움. 이 부끄러움이 참 중요한 겁니다. 사실은 부끄러움 그 다음에 두려움 부처님께서는 여러 가지를 비유적으로 설명하실 때 우리를 마차로 비유하면 마차가 함부로 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제어장치 두 개를 이야기해요. 그때 우리를 부끄러움 두려움 이에요. 우리가 부끄러움 두려움이 있으면 우리를 잘못되게 하잖아요. 이 부끄러움 은 어떤 거냐면 우리가 잘못된 행위를 할 때 아 이거 참 부끄러운 거야 하는 거예요. 이게 부끄러움 잘못된 행위를 할 때 부끄러움을 느끼는 거예요. 두려움 은 뭐냐면 잘못된 행위를 할 때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잘못된 행위에 부끄러움도 안 느끼고 두려움도 안 느끼면 막 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청정도론에 부끄러움은 공주로 비유해요. 공주 두려움은 시녀로 비유해요. 공주는 자기가 잘못해도 처벌 안 받습니다. 그렇지만 자기가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시녀는 잘못하면 자기가 죽거나 엄청난 걸 당하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그렇게 비유를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뭐냐면 탐욕 없음 탐욕이 없는 상태예요. 여섯 번째는 성냄 없음 일곱 번째는 중립 중립은 평온 이런 뜻입니다. 치우치지 않는 중립 평온 그 다음에 여덟 번째는 몸의 고요함 이때 몸이란 것은 우리가 빨리어로 까야거든요. 까야 장음 까야인데 이 까야는 꼭 몸이 아니라 뭐 했던 덩어리 이런 뜻이에요. 이때 몸이란 것은 만부수의 몸 만부수의 덩어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만부수 전체가 고요하다는 거예요. 몸이 고요한 거 아닙니다. 만부수라는 그 덩어리 까야 하면 쌓였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덩어리 호흡에 까야 이러면 전체의 호흡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몸이란 건 만부수로 보시면 됩니다. 전체의 만부수 그 다음에 마음의 고요함 두 가지입니다. 몸의 고요함 마음의 고요함 만부수들의 고요함 마음의 고요함 그 다음에 열 번째는 몸의 부드러움 가벼움 그 다음에 또 마음의 가벼움이 있겠죠. 마음의 가벼움 그 다음에 몸의 부드러움 그때 가벼움 부드러움은 물질할 때도 있었죠. 열 세 번째는 마음의 부드러움 그 다음에 열 네 번째는 몸의 적합함 기억납니까? 물질이 가벼고 부드러움은 적합한 상태가 된다는 거 마찬가지예요. 그것도 마음이 마음이나 만부수가 가벼고 부드러움 뭘 하기에 적합한 상태가 되는 겁니다. 열 다섯 번째는 마음의 적합함 그 다음 열 여섯 번째는 몸의 능숙함 적합함을 더 넘어서는 상태죠. 능숙함 아주 기술적인 열 일곱 번째는 마음의 능숙함 열 여덟 번째 열 여덟 번째 몸의 몸의 올고둠 딱 바른 겁니다. 올고둠 열하섯 번째는 마음의 올고둠 이렇게 열하곱 가지가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이게 다 있으면 참 좋은 사람 사람이겠습니까 안 좋은 사람이겠습니까 그리고 자신 있는 사람이겠습니까 자신 없는 사람이겠습니까 아주 가볍고 민첩하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유익한 마음을 내야 될 이유가 이겁니다. 물론 선정은 선정도 유익한 마음이 하나예요. 그래서 선정되면 좋겠죠. 하지만 선정은 쉬운 건 아닙니다. 우리가 언제나 앞으로 어떤 게 유익한 마음이다 또 어떤 게 해로운 마음이다를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하는데 일단 유익한 마음이 되면 아름다운 마음 부수들이 열하홉 개 이게 딱 자기 속에 딱 있는 겁니다. 있기 때문에 살아가면서 참 마음이 가볍고 뭔가 적합하고 부드럽고 그 다음에 자신감 있고 딱 깨어있고 나쁜 일은 할애도 안 하고 돈을 줘도 안 해요. 그래서 이 열하홉 가지가 있는데 하나하나를 조금 설명하면 처음에 제가 그랬죠. 마음과 마음 부수는 대상이 같다 그랬죠. 지금 선정에서는 대상은 닮은 표상이에요. 닮은 표상. 표상이 우리가 아나파나사티하면 빛이 환한 빛이 있어요. 보석과 같은 빛이 있어요. 그걸 우리는 닮은 표상 그래요. 표상은 두 종류가 있거든요. 익은 표상 닮은 표상 인데 익은 표상 이라는 건 처음에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수행을 계속하면 닮은 표상이 돼요. 닮은 표상은 사람마다 좀 달라요. 다른데 굉장히 밝고 뚜렷해요. 그것이 지금 대상이에요. 마음부수도 닮은 표상을 보고 있는 거예요. 마음도 그 표상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믿음이란 건 뭐냐면 믿음은 조금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한데 일단 지금 자기가 하는 이런 선정수행에 대한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또 닮이 때에 대한 믿음 어떤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 믿는 사람도 있겠죠. 환한 빛이 있고 닮은 표상 저게 진짜일 거 아닐까 이래 되면 믿음이 없는 거죠. 수행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는 선정수행 또 이 닮이 있다 이 밝은 표상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가진 게 믿음이에요. 그 다음 마음챙김은 그 표상에 닮은 표상에 마음이 딱 가 있는 거예요. 마음챙김이 딱 돼 있는 거예요. 이제 부끄러움은 그렇게 지금 수행을 하면서 또는 닮이다를 보면서 부끄러운 건 안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닮이다를 보면서 아 나 참 수행 잘해 이러면 부끄러운 거예요 사실은 자만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끄러움 또 두려움 자칫하면 이게 선정이 깨질 수도 있고 닮이다보는 게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그런 거에 대한 두려움 그 다음에 탐욕 없으면 닮이다를 보는데 탐욕이 없는 거예요. 욕심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냄 없으면 닮이다를 보는데 성냄이 하나도 없는 상태예요. 탐욕도. 성냄이란 건 뭐냐면 수행하다가 아 왜 이래 수행이 안 돼 그게 성냄입니다. 오늘은 왜 이래 닮이다를 밟지 않아 다 성냄이에요. 뭔가를 부정하고 거부하는 건 다 성냄입니다. 끌어당기는 건 탐욕이에요. 밀어내는 건 이 성냄입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건 지혜로운 겁니다. 그 다음 중립이란 것은 뭐냐면 평온하게 담담하게 보는 거예요. 탐욕도 아니고 성냄도 아닌 평온하게 담담하게 보는 겁니다. 그 다음 몸의 고요함이란 건 아까 말한 대로 지금 있는 마음부수들이 다 고요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정에 들면 고요함이 느껴지는 겁니다. 고요함을 느껴주죠. 또 마음이 주된 마음이 또 고요. 이건 구분한 거예요. 이렇게. 마음부수와 마음으로. 그 다음에 가벼움. 수행하게 되면 몸이 가볍거든요. 마음도 가볍고. 그래서 이 마음부수들이 가볍고 마음이 또 가벼웁니다. 그 다음에 마음부수가 부드럽고. 그러니까 지금 이런 수행 중에 님이 딸을 보고 있으면서 고요하고 가볍고 부드럽고 또 적합한. 뭘 하기에 적합한. 일을 할 수 있는 적합한. 뭔가 수행을 하기에도 적합하고. 뭔가 작업하기에 적합한 상태. 그 다음에 능숙함. 그 다음에 일에 삐뚤어지지 않고 올바른. 그런 상태입니다. 이게 19가지가 있어요. 그럼 한 가지 남았죠. 한 가지 남은 건 지혜입니다. 지혜. 지혜란 것은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님이 딸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지금 일어난 현상을 정확하게 아는 지혜가 있어서. 이게 20가지예요. 그러면 아까 기본 마음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항상 있는 거 7개 있었죠. 또 때때로 있는 거 6개 있었죠. 그럼 이게 14개죠. 그럼 이 20개와 합하면 이게 초선정의 마음마음부수는 34가지가 있는 겁니다. 34가지가. 이제 이선정이 되면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인 고찰이 탁 떨어져요. 그것은 거친 요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선정에는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인 고찰이 아까 때때로 있는 것 중에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인 고찰이 있었다고 그랬죠. 그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해요. 이선정에는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인 고찰이 떨어지기 때문에 32가지가 됩니다. 32가지. 그 다음에 3선정 들어갈 때는 희열이 또 떨어져요. 그래서 3선정에는 마음과 마음부수 합형이 31가지예요. 그 다음에 4선정 들어갈 때는 행복이 없어져요. 행복이 없어지면서 평온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때도 31가지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실제로 관찰하는 건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수행을 해서 저것을 관찰하는지 이제 직접 제가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외워야 된다는 거 알겠습니까? 외워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좋은 마음을 냈다. 유익한 마음이다. 그러면 저것을 탁 느끼세요. 선정해서 보지는 못하지만 느끼면 느껴져요. 그러니까 분명히 느낀 거지 안 해도 그때 탁 보면 저게 있는 게 느껴져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이제 준비작업을 끝낸 거예요. 이제 선정해서 나와서 저거를 볼 수 있는 하나하나 볼 수 있는 준비를 확실히 한 거예요. 34가지가 뭔지도 모르면 볼 수 있겠습니까? 저걸 외워서 언제라도 딱딱 기억할 수 있어야 그걸 찾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 선정인식 과정을 어떻게 수행하는지 그걸 제가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선정인식 과정은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의문전향이라는 마음이 있고요. 그 다음 의문전향이 끝나면 준비 그 다음에 건접수순 종성이라는 건접산매의 네 가지 마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속행에 들어갔는데 일단은 그 네 가지는 나중에 아주 숙련됐을 때 나중에 봅니다. 처음에는 의문전향에 그냥 의문전향에 또 마음 마음부수는 안 봐요. 나중에 그것도 좀 뒤에 봅니다. 좀 숙달되고 난 뒤에 봐요. 그렇지 않고 그냥 의문전향만 딱 하고 속행 들어가서 어떤 현상인지를 보는데 의문전향은 이겁니다. 뭐냐면 뭔가를 보고 이것이다 하고 딱 마음 먹으면 그게 의문전향이 시작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 선정인식 과정의 의문전향은 어떻게 하냐면 선정이란 게 결국 이런 거 아닙니까? 지금 닮은 표상을 계속 보면서 선정 상태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하여튼 선정의 닮은 표상이라는 그걸 알고 계속 있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그러니까 이 의문전향을 어떻게 들어가냐면 아나파나사티라고 덜숨 날숨에 집중하는 수행 우리 제일 처음으로 했죠. 이제 아나파나사티를 해서 초선정에 들어갑니다. 초선정에 들어가서 나와가지고 의문에서 선정 오요소를 체크해요. 체크가 딱 끝나는 순간에 그때 지금 이 닮은 표상이 딱 보이거든요. 저것이 아나파나사티의 닮은 표상이라고 결정을 다 가면 그게 의문전향이에요. 그게 그러면 그 다음 순간에 저를 지도하신 분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일단 초선정 아나파나사티 초선정에 들어갔다가 나와가지고 의문에서 선정 오요소를 체크하고 그 다음에 닮은 표상을 보면서 저것이 아나파나사티의 닮은 표상이다 하고 딱 마음을 먹으면 어떤 현상이 난지 보고 오라 그래요. 그 다음 건 안 가르쳐줘요. 책에도 그런 거 전혀 없어요. 그래서 시킨 대로 했죠. 시킨 대로 아나파나사티 선정 초선정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의문에서 선정 오요소를 체크하고 그 다음에 저것이 아나파나사티 닮은 표상이다 하니까 그 다음에 뭔가 탁탁탁탁탁탁 계속 일어나요. 굉장히 신기했어요. 이게 뭘까 저는 태어나고 처음으로 경험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뭔가 탁탁탁탁탁탁탁 딱 일어나요. 그래서 수행을 마치고 인터뷰하시는 분한테 그렇게 저것이 아나파나사티의 닮은 표상이다 하고 마음을 딱 먹으니까 그 다음부터 탁탁탁탁탁탁 계속 그런 게 일어나더라니까 그것이 속행이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선정의 속행이다. 그러니까 그 하나하나들이 다 마음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그걸 듣고 그런데 의문이 뭐냐면 왜 선정 인식 과정을 선정 내에서 보질 않고 선정에서 나와서 체크하는지 그게 의문이에요. 그래서 왜 선정 내에서 체크를 하지 않고 선정에서 나와서 체크합니까 하니까 그건 상식적으로도 선정은 집중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걸 체크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데 선정의 힘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엄청난 속행이 있기 때문에 나와도 그 여진으로서 계속 속행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정에서 나와서 그 속행들을 보면 실제로 선정에서 있었던 속행들이에요. 그런데 나온 것보다는 선정에서는 훨씬 많죠. 훨씬 많기는 하지만 어쨌든 이것도 그 속행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보는데 좀 이해는 됩니까? 안 됩니까? 그래서 이래 그걸 봐요. 그래서 보는데 어떻게 보냐면 속행이 계속 있거든요. 앞으로 유익한 마음의 속행은 7번만 딱 있어요. 언제나 7번이에요. 유익한 마음이든 해로운 마음이든 속행이 딱 7번 있어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타닥타닥 하는데 세어보면 7번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처음에는 제일 처음에는 아직 정확하게 보지 못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마음이 일어나는 걸 그렇게 감지가 된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마음이 일어나는 게 보여요. 그렇게 처음에는 탁탁탁탁 하여튼 탁탁탁 일어나요. 그래서 이게 뭔가 탁탁탁 그게 속행이다. 하고 그 다음부터는 속행의 구체적으로 있는 마음과 마음부서를 봐요. 그러면 나중에는 마음들이 탁탁탁 일어나는 게 보여요. 그러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냐면 마음 마음부서 합해서 34가지라 그랬죠. 그래서 처음에는 초선정에서 나와요. 나와가지고 의문에서 선정오효소를 체크하고 그 다음에 이것이 아나빠나사티 달면 포상이다 하면 그때 속행이 탁탁 일어나거든요. 그 속행에서 제일 처음에는 마음만 계속 봐요. 그 안에 있는 마음만. 속행이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아까 말했죠. 속행은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관찰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그래서 그 중에 마음이 작동하는 걸 봐요. 그럼 마음이 이래 마음은 대상을 아는 기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마음이 딱 이래 아는 기능을 하는 게 보여요. 느껴져요. 그래서 그거를 한 번에 속행해서 다 봐요. 그 다음에 마음을 충분히 보고 나면 다시 또 선정에 들어요. 다시 또 선정에 들어서 나와서 의문에서 선정오효소를 체크하고 그 다음에 이것이 아나파나사티 닮은 표상이다 하면 또 속행이 계속 일어나요. 계속 일어날 때 이제는 접촉을 봐요. 접촉. 접촉의 마음부수를 계속 접촉의 마음부수가 하나하나의 속행에도 계속 있을 거 아닙니까? 하나하나의 속행마다 서른 네 가지가 있잖아요. 있는 그 중에서 속행만 정확하게 접촉만 정확하게 계속 봐요. 그래서 접촉이 지금 있다는 접촉이라는 마음부수가 있다는 걸 알게 돼요. 그 다음에 선정을 무수히 해야 돼요. 그 다음 또 선정이 또 나와요. 그 다음에는 이 느낌을 관찰해요. 느낌을 관찰해보면 어떤 느낌이 어떤 기쁜 느낌이 있잖아요. 이런 즐거운 느낌 그것이 계속 감지가 돼요. 그 마음부수가 딱 이렇게 느껴져요. 그냥 감지 돼요. 그래서 느낌을 쫙 봐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그게 속행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걸 충분히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다시 또 선정에 들어가서 그거를 나와서 또 선정오요소를 체크하고 그 다음에 이것이 아나빠나사티 닮은 표상이다 하면 그 다음에는 산냐 인식이 있죠. 인식이 또 딱 이렇게 보여요. 인식이 이렇게 딱딱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처음에는 하나하나 이렇게 봐요. 하나하나 아까 처음부터 일곱 가지 여섯 가지 스무 가지 했죠. 그거를 하나하나 해보면 하나하나가 다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믿음은 믿음의 마음부수가 느껴져요. 또 마음 챙김 같은 마음 챙김에 그것이 느껴지고 탐욕 없으면 탐욕 없음이 느껴지고 성냄 없으면 성냄 없음이 느껴지고 중립은 중립 고요함 몸의 고요함 마음의 고요함 이게 다 다르게 그 마음부수들이 있는 것을 감지를 할 수가 있어요. 우리 물질에서 깔라빠 안에 있는 지수와 풍 하나씩 하나씩 찾아냈잖아요. 기억나죠? 그 구체적인 물질 18가지를 하나하나씩 보면 그게 있는 게 느껴져요. 그냥 그렇듯이 마음부수도 보면 그것이 탐 감지가 돼요. 그러니까 이 유익한 마음에 아름다운 마음부수가 있는데 거기서 만약에 해로운 마음에 해로운 마음부수 찾으면 있겠습니까? 없어요. 절대로. 또 해로운 마음이 있을 때는 유익한 마음에 아름다운 부수는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34가지를 시간이 많이 걸려요. 사실은 하나하나 선정에 아주 숙달되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들어갔다가 나와서 속행이 일어난 동안 하나하나 34가지 다 철저하게 자기가 확신이 갈 때까지 정확하게 보는 거예요. 그게 다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선정을 해요. 이선정에는 32가지가 있거든요. 그 32가지를 또 하나씩 하나씩 해요. 그게 다 되면 또 3선정을 해요. 그 다음 3선정이 다 되면 또 4선정을 해요.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수행하면서 선정 경험한 거 있죠. 선정이 여러 가지 경험했잖아요. 그 선정들을 전부 다 나와서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정신수행이지만 선정수행을 또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전문 선정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파옥 시스템이 굉장히 강점이 뭐냐면 언제나 선정에 들어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했던 걸 바탕으로 정신수행 같으면 정신현상에 있는 거를 전에 했던 선정수행에서 나와서 그것마다 다 하니까 굴을 잘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나중에는 한꺼번에 이렇게 탁 봐요. 34가지를 하나하나에 완전 숙달되게 되면 그 다음은 34가지를 동시에 보는 거예요. 그러면 동시에 느껴져요. 그러니까 마음이 있고 마음부수가 있다는 걸 알게 돼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여러분들은 그냥 마음만 있다는 걸 알잖아요. 그런데 그곳에 숙달되게 되면 우리 마음에 마음부수가 있구나. 마음도 있고 마음부수가 있고 가까이의 어떤 마음부수들이 각각의 기능을 하구나. 그래서 미세하게 그런 것들이 느껴져요. 이렇게. 그래서 일단은 선정인식과정은 그런 식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정인식과정을 방금 제가 이야기한 대로 일단은 선정에서 나와서 선정 속에서 하는 건 아니에요. 선정 속에서는 무수한 속행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선정의 마음만 부수는 좋은 마음만 부수죠. 그러니까 좋은 것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각각의 속행은 과부하고 다 연결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곱 번 속행이 있는 경우는 청정도론에 보면 우리가 보통 유익한 마음 먹었을 때 일곱 번의 속행이 있거든요. 그 속행은 첫 번째 속행은 바로 지금 생에 언젠가 어떤 결과를 만나면 과보를 맺어요. 첫 번째 속행이. 그 다음에 맨 마지막 일곱 번째 속행이 다음 생에 과보를 가져와요. 다음 생에. 그 다음에 두 번부터 여섯 번은 다 다음 생부터 윤혀를 끝날 때까지 언젠가 그런 걸 만나면 성숙되게 되면 과보를 가져와요. 요즘 우리 보면 미투 운동이 있잖아요. 당사자들은 어떤 연예인은 뭡니까 한 10년 전에 어디 가서 있었던 게 오늘날 이렇게 큰 결과를 가져온다고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그게 이제 어떤 물어 익으면 과보를 가져와요. 그렇듯이 이게 속행도 이것이 어떤 물어 익게 되면 과보를 가져와요. 왜 과보를 가져오냐면 아까 그 마음 부수 중에 그 의도가 있죠. 의도 의도가 언제나 과보로 연결돼요. 의도가 과보로 그러니까 의도 없는 것은 과보를 가져오지 않아요. 그런데 의도가 있으면 그것이 과보로 연결돼요. 그래서 정신수행은 물질 수행할 때 우리가 물질을 정확히 보므로서 우리를 좀 더 잘 알게 됐잖아요. 그렇듯이 정신수행도 정신을 우리가 정확히 알므로 해서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을 때 우리한테 어떤 영향이 온다는 걸 정확히 아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정신은 마음과 마음부수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또 정신은 우리가 어떤 정신활동을 할 때 정신인식 과정이라는 게 있어요. 선정 같으면 의문전향이 있고 그 다음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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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4번만 있지만 속행은 무수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정을 많이 닦았다 하면 어제 보면 적금을 많이 든 거예요. 좋은 적금을. 지금 이 생에서도 우리한테 많이 작용할 수 있는 거 다음 생에도 많이 작용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것들을 우리한테 많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환자들을 이렇게 보면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도 잘 보면요. 해로운 마음. 해로운 마음이 있을 때 해로운 마음에 속행이 있는 거거든요. 그 속행에 아까 해로운 마음은 마음부수가 14가지라고 그랬죠. 그 14가지들이 보면 사람을 되게 피곤하게 하는 거예요. 무겁게 만들고 그 다음에 덜 뜨게 만들고 여러 가지 나중에 해로운 마음 부수할 때 자세히 이야기했지만 그런 것들이 결국은 축적이 되잖아요. 축적이 되면 어떤 정신병리로 터져나올 수밖에 없어요. 치료라는 것은 아름다운 마음 부수 이게 많이 우리 머릿속에 새겨지는 거예요. 많이 축적이 돼서 그런 것들이 우리 속에서 작동할 때 우리는 정신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 컵은 없지만 컵에 하수도 물을 부으면 어떻게 됩니까? 시궁창물이 되겠죠. 막 꺼먹고 그러겠죠. 그러면 그게 나중에 우리 몸에 영향을 줄 거 아니에요. 정신에. 그런데 우리가 맑은 물을 계속 부으면 좋아지겠죠. 그러니까 유익한 마음은 아름다운 마음 부수는 아주 맑은 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해로운 마음 부수는 우리를 아주 안 좋게 하는 아주 안 좋은 거예요. 그걸 우리는 모를 뿐이에요. 모르기 때문에 심지어는 프로이드 같은 경우도 프로이드는 그렇게 생각 안 했을 수 있지만 어쨌든 화를 내라. 화를 내는 게 낫다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화낸 마음이 될 때는 해로운 마음 부수가 작동해요. 그렇지만 이것보다는 또 나을지 모르죠. 내가 볼 때는 참는 것도 안 해는 거예요. 계속 화난 상태에 있는 것도 한번 폭발하고 그 다음은 거기서 좀 벗어나면 화가 좀 줄어들 수는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화내는 마음 그 자체는 해로운 마음 부수들이 쌓여요. 그런데 쌓이는데 그게 어느 정도로 아까 앞으로 우리가 정신인식 과정할 때 보면 생각을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볼게요. 내가 기분 나쁜 생각을 했다. 그러면 의문전향과 일곱 번의 속행이 일어나요. 그것이 전부 다가 1초에 몇 천만 번 일어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잠깐 하고 말았다 생각하죠. 그게 우리 마음에는 엄청난 영향을 주는 거예요. 알면요. 굉장히 무서워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제가 옛날에 처음에 불교 공부할 때 90년 초반이에요. 그때는 빨려 번역이 없었어요. 그래서 빨리 텍스트 소사에 대해서 빨려 경전을 영어로 번역한 게 16권짜리인가 하여튼 20몇 권짜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밖에 없으니까요. 그걸 몇 권 읽었어요. 매 사람이랑 같이. 그걸 볼 때 톱의 비유경이 있어요.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 당신을 양쪽에 자루가 있는 그 톱으로 토막토막 썰더라도 화내지 마라. 화내면 나의 제자가 아니다. 그랬어요. 그걸 보고 제가 굉장히 놀랐어요. 톱으로 토막토막 썰면 죽는 거 아니에요. 죽는데 화내지 마라 할 때는 그때는 단순한 생각으로 윤회가 있는 모양이다 생각했어요. 화를 내면 윤회에 안 좋은 모양이다. 그 정도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정신수행을 해보니까 그때 화냈을 때 엄청난 영향이 우리한테 가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이래서 하지 말라고 하셨구나. 그러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누가 지금 톱으로 쏟는데 화내든 안 내든 톱으로 썰리는 건 똑같잖아요. 그러면 톱으로 썰리는 건 별로 좋지 않아요. 크게 안 좋죠. 거기다 화내는 건 또 안 좋아요. 내가 이래 사람들을 보면 어떤 사람은 돈을 잃어버렸어요. 지갑에. 50만 원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화가 엄청나요. 정신이 거의 멘붕 상태예요. 그러면 내 눈으로 볼 때는 이거예요. 돈을 잃어버린 건 큰 손해예요. 그다음에 멘붕이 오거나 화낸 건 그것도 큰 손해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돈을 잃어버리면 당연하게 화나지. 그걸 당연한 거로 생각해요. 당연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래서 제가 그 사람을 보고 그랬어요. 그거는 뭐 화 안 낼 수도니까. 그건 말이라고 하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2003년도에 일본을 이행했어요. 일본을 이행했는데 그때 아들이랑 같이 했는데 도쿄에서 한 4일인가 있고 오사카를 갔어요. 신칸선을 타고 오사카에 내려서 백화점을 갔어요. 백화점에서 나오는데 지갑이 없어졌어요. 그런데 전 재산이 없어진 거예요. 일본 돈 그때 한 3만 행 정도 들어있었어요. 그거 가지고 나머지 이행에서 썰려고 했는데 그게 없어졌어요. 그런데 내 기억에 마음이 전혀 동료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미 그때 2003년에 제가 미얀마을 가서 소위 말하는 윗바사나 순간순간 그때는 이런 정도는 몰랐죠. 모르지만 그때 순간순간에 마음에 집중하는 그런 훈련을 그때 이미 몇 달째 하던 그거였어요. 그게 그러니까 몇 달 지나고 갔으니까 그러니까 훈련이 돼 있으니까 그에 대해서 그런 반응이 안 오는 거예요. 얼마든지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훈련을 하느냐에 따라서 반응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정신수행을 하고 굉장히 놀랐어요. 지금까지 내가 참 윗바사나 수행도 많이 하고 경전도 많이 잃고 이래서 나는 참 항상 유익한 마음으로 산대는데 그게 아니에요. 앞으로 여러분도 들어보시면 어떤 것이 유익한 마음인지 이것을 제가 분명히 가르쳐 줄 거예요. 그러면 그 외에는 다 해로운 마음이에요. 우리가 크게 보면 선정을 닫고 선정을 닫고 난 뒤에 지혜의 눈을 얻고 그 다음에 궁극적 물질을 봤고 그 다음에 궁극적 정신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궁극적 정신이라는 것은 마음과 마음부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과 마음부수는 정신인식 과정 각각의 마음 속에 마음과 마음부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인식 과정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정신인식 과정은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오문인식 과정 그러니까 우리 눈,기, 코, 혀, 몸에서 인식이 시작돼서 그것이 의문인식까지 연결되는 고인식하고 그 다음은 의문에서만 인식 과정이 일어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의문인식 과정이라고 하는데 일어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의문인식 과정의 일종이긴 하지만 좀 특수한 선정인식 과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정, 그러니까 새끼의 마음이죠. 새끼의 마음이 있는 선정인식 과정 그 세 가지가 있는데 지난 시간에 선정인식 과정부터 인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선정인식 과정을 보는 이유는 지난 시간에 이야기한 대로 그 선정인식 과정은 좀 특수하게 속행이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속행 많이 일어날 그때 마음과 마음부수를 잘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이미 우리가 선정을 닦는 과정에서 선정오효소를 체크할 때 그 선정오효소라는 게 결국은 마음부수들입니다. 그런 관계로 선정인식 과정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인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제 의문인식 과정만 일어나는 것을 식별하게 됩니다. 이건 우리가 여러분들이 많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만히 앉아 있다가 어제 무슨 일이 일어났지? 하면 그게 의문인식 과정만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들이 공연히 생각할 때 우리 정신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현상이란지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의문인식 과정을 하는데 의문인식 과정 중에서도 욕괴마음이 있는 의문인식 과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의문인식 과정이 일어날 때는 두 가지가 일어나게 됩니다. 유익한 마음이 일어나기도 하고 해로운 마음이 일어나기도 해요. 우린 지금 욕괴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은 세 가지예요. 욕괴, 색괴, 무색괴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정에 들어있거나 안 그러면 우리 존재가 천상의 범천 이상의 그런 존재일 때 그때는 색괴 세상입니다. 그리고 무색괴 선정에 들어있거나 무색괴 존재가 될 때 무색괴 들어있고 그렇지 않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건 다 욕괴, 욕괴에 살기 때문에 욕괴에서 우리는 두 가지 마음을 낼 수가 있어요. 하나는 욕괴에 유익한 마음을 낼 수 있고 또 하나는 욕괴에 해로운 마음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은 여러분들 하루 종일 마음이 있죠. 잘 보면 지금 내가 유익한 마음 또 지금은 내가 좀 전에는 유익한 마음 지금은 해로운 마음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 해로운 마음만 일어날 수도 있겠죠. 또 어떤 사람은 유익한 마음만 계속 일어날 수 있겠죠. 그런데 유익한 마음이 일어날 때 정신인식 과정의 속행에서 내용물이 달라집니다. 유익한 마음일 때는 어떤 내용물이 달라요. 속행은 똑같아요. 그런데 그 내용물이 유익한 마음일 때는 어떤 내용물 또 해로운 마음일 때는 어떤 내용물 이것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영향을 줘요. 우리 마음에 직접 영향을 주기도 하고 그것들이 또 물질을 만들어내서 물질에 또 영향을 주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알고 보면 굉장히 복잡한 존재예요. 우리가 지금 AI 만드는 데 엄청나게 힘들잖아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 옛날에는 AI는 불가능할 것이다. 이랬지만 이제 가능한 시대로 접어들었어요. 그 AI 만드는 것은 보통 사람이 못 만들잖아요. 그렇듯이 우리 존재도 자세히 보면 굉장히 복잡한 존재예요. 복잡한 존재가 아주 뭔가 이렇게 복잡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여러분들은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정신인식 과정 그러니까 정신수행은 결국 정신인식 과정과 그 인식 과정 하나하나의 마음에 있는 마음과 마음부수를 보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하루 종일 어떤 마음 속에 있나 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화냈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또 좋은 마음 낼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뭘 봤을 때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는지 그것들을 이제 있는 그대로 알고 내가 지금 이런 속에 있구나 하는 걸 정확히 알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어려운 거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속에서 어떤 현상이 정신에서 일어나는 날을 정확히 보기 위해서 정신수행을 하는데 정신인식 과정은 세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선정인식 과정, 의문인식 과정, 오문인식 과정과 이어서 이어지는 의문인식 과정. 이 세 가지는 알겠습니까? 이거는 꼭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의문인식 과정을 하는데 의문인식 과정이라는 것은 의문인식 과정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뭐냐면 의문인식 과정이라는 것은 여섯 가지 법을 대상으로 할 때는 의문인식 과정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섯 가지 법이 뭐냐면 첫 번째로 감성물질을 대상으로 할 때는 감성물질을 대상으로 우리가 지혜의 눈으로 감성물질을 봤다. 그러면 그때 의문인식 과정이 일어납니다. 감성물질은 다섯 가지가 있죠. 눈, 귀, 코, 혀, 몸 이 다섯 가지. 그 다음에 미세한 물질이 열여섯 가지가 있습니다. 열여섯 가지. 이것이 우리의 인식의 대상이 되면 감성물질 다섯 가지가 인식의 대상이 돼도 의문인식 과정이 일어나고 그 다음 미세한 물질 열여섯 가지가 우리의 인식의 대상이 되면 의문인식 과정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마음. 마음이 또 우리 인식의 대상이 되면 의문인식 과정이 일어나게 됩니다. 네 번째는 마음부수. 마음부수가 우리 인식의 대상이 되면 의문인식 과정이 일어납니다. 다섯 번째는 열반. 여섯 번째는 개념. 우리 생각 이런 건 다 개념에 포함됩니다. 생각을 하게 되면 의문인식 과정이 일어나요. 이 여섯 가지가 인식의 대상이 될 때는 이 여섯 가지는 마음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의문인식 과정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미세한 물질은 물질 편에서 배웠지만 다시 한 번 더 하면 미세한 물질은 물 있죠. 물. 지수화 풍할 때 물. 또 영양소. 그 다음에 심장 토대. 남성 물질, 여성 물질, 그 다음에 생명 기능. 이 여섯 가지 하고 그 다음에 추상적 물질 열 가지 있죠. 여러분 기억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추상적인 물질 열 가지. 그는 뭐냐면 공간의 요소 있죠. 공간, 허공의 요소, 공간 요소. 공간. 공간, 말암시, 몸암시. 말암시, 몸암시. 그 다음에 물질의 가벼움, 부드러움, 적합함. 기억납니까? 다 잊어버렸습니까? 물질의 가벼움, 부드러움, 적합함. 항상 가볍고 부드러움 있으면 적합한 상태입니다. 가볍고 부드러움은 뭘 할 수 있는 적합한 상태. 그 다음에 물질의 생성, 생성, 그 다음에 상속, 그 다음에 쇠퇴, 무상. 이렇게 해서 네 가지 해서 여섯 가지 하고 추상적. 이것이 미세한 물질이에요. 이것이 인식의 대상이 되면 의문인식 과정이 쫙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한다. 그러면 이 개념에 해당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의문인식 과정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대상으로 이것이 인식의 대상이 되면 의문인식 과정이 일어난데 의문인식 과정은 의문전향이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다 마음이에요. 의문전향이라는 마음. 마음은 마음, 마음 부수. 그 다음에 속행. 속행은 몇 번 일어납니까? 이건 잊어버리면 안 되는데. 일곱 번이에요. 일곱 번. 일곱 번. 그 다음에 등록이 두 번 일어나기도 하고 일어나지 않기도 합니다. 이 등록은 속행과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의문인식 과정은 의문전향, 속행, 그 다음에 등록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합니다. 어떨 때 등록이 일어나냐면 실제를 인식 대상으로 하면 등록이 일어납니다. 개념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눈 감성 물질이 인식 대상이 될 때는 의문전향이 있고 속행이 있고 등록이 두 번 일어나요. 왜냐하면 궁극적인 물질인 실제이기 때문에. 그런데 무슨 생각은 등록은 일어나지 않아요. 실제가 아니기 때문에. 인식 대상이 실제면 등록이 일어납니다. 실제가 아니면 등록이 안 일어나요. 수행하면서 보면 실제면 의문전향이 일어나고 속행이 일곱 번 일어나고 그 뒤에 두 번이 일어나요. 그런데 실제가 아니면 의문전향이 일어나고 속행이 일곱 번 일어나고 딱 끝나요. 그러니까 이 속행과 등록은 내용이 똑같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이 둘은. 그래서 의문인식과정이 이런 여섯 가지 법을 대상으로 할 때 의문인식과정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때 이 여섯 가지를 대상으로 하되 지혜롭게 주의를 기울여서 대상을 보면 여기 이제 되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지혜로운 주의. 이 대상을 볼 때 지혜로운 주의를 기울일 수가 있고 어리석은 주의를 기울일 수가 있어요. 지혜로운 주의를 기울이면 유익한 마음이 됩니다. 어리석은 주의를 기울이면 해로운 마음이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이제 유익한 마음을 일으켜야 돼요. 왜 일으켜야 되냐면 유익한 마음은 우리한테 이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로운 마음은 우리한테 이롭지 않아요. 우리를 힘들게 해요. 또 병도 생기게 해요. 그러면 유익한 마음과 해로운 마음이 갈림길이 어떤 주의를 기울이냐예요. 지혜로운 주의를 기울이면 좋은 마음이 되고 유익한 마음이 되고 어리석은 주의를 기울이면 해로운 마음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주의인지 이제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순간순간 뭘 보거나 앞으로 오문인식까지는 보게 되고 듣고 이런 건데 여기서는 의문인식까지인데 어쨌든 무슨 생각을 할 때 내지는 이거 앞에 이 네 가지에 관계된 거, 여섯 가지 관계된 거 할 때는 지혜로운 주의를 기울이셔야 돼요. 지혜로운 주의는 뭐냐면 첫째, 물질이면 물질로 아는 거예요. 궁극적 물질을 궁극적 물질로 아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케이크를 보고 아, 맛있는 케이크다 이래 볼 수도 있죠. 케이크를 보고 물질이다 또는 영양소다 이래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케이크를 보고 아, 맛있는 케이크다 하면 이거겠습니까? 이거겠습니까? 그러니까 지혜로운 주의는 뭐냐면 정확히 아는 겁니다. 궁극적인 물질은 궁극적인 물질로 아는 거예요. 궁극적인 정신은 궁극적인 정신으로 아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상하면 무상한 줄 아는 거예요. 무상, 고, 무아, 깨끗하지 못함으로 보는 게 지혜로운 주의예요. 그러면 케이크다 이거는 케이크는 어쩌면 개념이잖아요. 우리가 붙인 이름이에요. 그리고 덩어리잖아요. 그걸로 보지 않고 아, 이거 물질이다. 이렇게 보면 지혜로운 주의고 케이크로 보면 어리석은 주의예요. 당연한 겁니다. 다 그래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조금 어려운 걸 한번 해볼게요. 소리가 들렸어요. 아, 참 아름다운 소리다. 참 아름다운 음악이다. 음악, 클래식 음악이 들렸어요. 그래서 아, 참 아름다운, 참 좋은 클래식 음악이다. 이러면 지혜로운 주의겠습니까? 어리석은 주의겠습니까? 오, 잘 아시네요. 무슨 클래식이든 빵빵 소리든 누가 뭐 개가 짖든 사람이 말하든 소리구나 하면 지혜로운 주의예요. 궁극적인 물질에 소리가 있죠. 클래식 음악이 있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궁극적 물질 18가지를 외우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그거로 봐야 돼요. 그게 정 안 되면 무조건 물질로 보세요. 아, 소리가 들리면 이건 무조건 물질이다. 정신은 아니잖아요. 소리가 들리는 거니까. 그것은 물질이다 이래도 괜찮고 소리다 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 지혜로운 주의는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정확하게 아는데 부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부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물질이면 물질이다. 18가지 구체적인 물질이면 구체적인 물질이다. 그렇게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정신도 아, 화가 났다. 아, 나 지금 화가 났구나. 그러면 화난 사람이 아, 내가 화가 났구나 하면 지혜로운 주의입니까? 어리석은 주의입니까? 화가 났을 때 화란 것은 궁극적인 정신에 없어요. 마음과 마음부수만이 있을 뿐이에요. 저번에 해로운 마음부수는 아직 안 했기 때문에 성냄의 마음부수가 있는 거예요. 화란 건 그냥 등원이에요, 어째 보면. 그러니까 그것 말고 아, 내 속에 지금 성냄의 마음부수가 있구나. 또는 후회의 마음부수가 있구나. 또 내지는 이것은 정신이다. 그러면 지혜로운 주의에 해당돼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은. 우리가 정말 어떤 윤회를 벗어날 수 있는 뭔가 정확한 삶을 살려면 이런 지식이 없이는 힘듭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제가 수행할 때 미얀마 선임을 모시고 지도를 받았어요. 그때 그 선임이 생신을 맞이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까운 도시에 가서 식사를 대접했죠. 그러면서 오늘 좋은 음식입니다. 아, 그거 영양소예요? 그러더라고요. 항상 딱 깨어있으신 거예요. 지혜로운 주의를 언제나 기울이시는 거예요. 지혜로운 주의는 아까 말한 대로 궁극적 어떤 물질이나 궁극적 정신을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상, 고, 무아, 그 다음에 깨끗하지 못함.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기서 추가하면 원인과 결과로 정확히 보는 것도 포함해요. 이렇게 보는 거예요. 보는 것 예외가 두 가지가 있어요, 사실은. 뭐냐면 우리가 자애의 마음을 내잖아요. 자애의 마음. 그때는 유익한 마음이 돼요. 지혜로운 주의는 아니지만 유익한 마음이 될 수 있는 게 자애의 마음과 보시예요. 우리가 자애의 마음을 가지거나 보시를 하는 마음이 되면 유익한 마음이 됩니다. 그 다음에 어리석은 주의는 이것이 아닌 경우에 위의가 아닌 경우예요. 그리고 탐진치로 또 간단히 설명할 수 있어요. 어리석은 마음은 탐진치가 있는 거예요. 탐진치가. 탐진치가 있으면 어리석은 주의예요. 간단히 말하면. 어리석은 주의가 아니라 탐진치가 있으면 해로운 마음이 돼요. 그 다음에 탐진치 중에 두 가지나 세 가지가 있으면 유익한 마음이 돼요. 그러니까 무탐, 무진, 무치. 그것이 둘이나 세 가지 있으면 그거는 유익한 마음이 돼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탐진치로 우리가 유익한 마음이 설명할 수도 있고 지혜로운 주의를 가지고 설명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을 볼 때 사람으로 보면 지혜로운 주의입니까? 누가 어리석은 주의입니까? 물질과 정신으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구나 그러면 그 개념이에요. 개념. 우주인이 오면 사람이라고 안 부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되게 어려워요. 사실은. 그러니까 유뇌를 벗어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탐진치를 좀 잘 이해하셔야 돼요. 탐진치는 탐진치잖아요. 치를 항상 근본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치를 근본으로 생각해서 치가 정확하게 못 보는 거예요. 정확하게 못 보고 순리에 맞지 않게 잡아당기는 것이 탐욕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성공하겠다. 성공해서 나도 잘 살고 이 사회도 좋게 하고 우리 가족도 잘 하겠다고 적절한 노력을 하면 그건 탐욕이 아니에요. 은밀한. 대개 은밀한 거하고 조금 세속적인 걸 구분하면. 그런데 예를 들면 이거예요. 어떤 학교에 학생들이 한 10명이 있어요. 그러면 얘들이 다 여기 있을 만한 이유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인과의 법칙에 따라. 그걸 보지 못하고 쟤는 참 좋다. 내가 좀 자꾸 가까이 해야지. 그러면 탐이에요. 그다음에 쟤는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면. 이건 진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이 치. 그러니까 이 세상은 있을 만한 이유. 인과의 법칙에 따라 있는 거예요. 그걸 못 보고 당기면 탐이고. 밀어내면 거부하고 부정하면 진이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탐을 부려도 인과의 법칙상 흩어지는 건 흩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다음에 내가 밀어내고 싶어도 절대로 안 없어져요. 인과의 법칙상 그게 있는 거예요. 그걸 내가 민다고 밀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당긴다고 당겨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이것이 가장 근본이에요. 이게 탐진치할 때 치가 가장 근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치가 있기 때문에 잘못 보는 거예요. 잘못 보고 그 잘못 보는 것에 바탕을 해서 당기고 미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익한 마음, 욕계 유익한 마음의 의문인식 과정. 이것을 이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여섯 가지 대상을 볼 때 지혜로운 주의를 기울이거나 또는 무탄무진 무치가 둘 내지 셋을 가지고서 보게 되면 욕계 유익한 마음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욕계 유익한 마음이 일어날 때 욕계 유익한 마음은 종류가 여덟 가지가 있어요. 여덟 가지가. 뭐뭐가 있냐면 우선 기쁨이 있나 없나 우리가 욕계 제대로 보고 좋은 마음을 냈을 때 기쁘기도 하고 안 기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기쁨이 있냐 없냐 이게 어떤 마음을 갈라지게 하는 요소예요. 그 다음에 그렇게 보는데 지혜가 있나 없나가 또 있어요. 그 다음에 자극을 받았나 안 받았나. 이 세 가지 요인에 의해서 욕계 유익한 마음은 여덟 가지로 갈려져요. 여덟 가지. 여덟 가지를 한번 써볼게요. 기쁨이 있고 지혜도 있으면서 자극이 없이 일어나는 마음이 있겠죠. 욕계 유익한 마음을 냈는데 그때 기쁘기도 하고 그러면서 지혜도 있고 자극이 없이 그 마음이 일어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기쁨이 있고 지혜가 있고 있는데 자극을 받아서 일어나는 것도 있겠죠. 두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욕계 유익한 마음 우리가 지혜로운 주의 탐진치가 없는 상태에서 그 마음을 냈을 때 기쁨이 있고 지혜가 있고 자극 없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기쁨이 있으면서 지혜가 없을 수도 있겠죠. 지혜가 없을 수 있겠죠. 예를 제가 들게요. 좀 있다가 어떤 마음이냐. 그 다음에 자극을 받지 않고 일어날 수도 있겠죠. 네 번째는 마음은 기쁜데 지혜는 없는데 자극을 받아서 일어날 수도 있겠죠. 욕계 유익한 마음은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뭐냐 하면 기뻄은 없이 평온이에요. 평온. 괴로운 것도 유익한 마음이니까 괴롭지는 않아요. 그런데 담담한 거예요. 담담하면서 지혜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서 자극이 없이 그냥 일어날 수도 있어요. 자극이라는 건 외부의 자극이에요. 누가 뭐 이래 시켜서 뭐 하는. 또는 내부에도 있긴 한데 그냥 여러분 쉽게 하여튼 누가 이래 외부에 뭘 자극을 주사하는 거예요. 보시를 하는데 야 그거 하면 좋아 이러면서 누가 자꾸 해봐. 이를 해가지고 보시하면 자극이 있는 그런 보신 거예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평온하면서 지혜는 있으면서 자극을 받아서 이 유익한 마음이 일어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평온하면서 지혜가 없고 자극을 받아서 일어날 수도 있겠죠. 여덟 번째는 평온하면서 지혜가 없고 자극을 받아서 일어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욕계 유익한 마음은 이 여덟 가지 딱 경우예요. 전부 다. 예를 들어서 제가 보시에 대해 어떤 사람이 보시할 때 보시는 아까 유익한 마음이라고 그랬죠. 보시할 때 이 여덟 가지 경우를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어떤 사람이 보시를 하려고 하니까 기뻐요. 마음이. 기쁜 상태에서 보시를 해요. 그럼 기쁨이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보시하면서 이 보시에는 공덕이 있다는 걸 알아요. 보시에 공덕이 있다는 걸 아는 건 지혜예요. 지혜.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어떤 선임을 보고 누가 옆에 아무도 안 시켰는데 기쁘면서 보시하면 공덕이 있다고 스스로 보시를 했어요. 그럼 요구해요. 이렇게. 그때 그 사람의 마음은 유익한 마음인데 기쁘면서 지혜도 있고 자극 없이 일어난 그 마음이 욕계 유익한 마음이에요. 그에 비해서 두 번째를 한번 해볼게요. 어떤 사람이 보시하면서 막 기뻐요. 그 다음에 보시하면 공덕도 있다는 걸 알아요. 지혜도 있어요. 그런데 옆에서 보시 좀 해. 안 하면 안 돼. 하고 옆에서 누가 자극을 줬어요. 그래서 했어요. 그러면 이 두 번째 경우예요. 이게. 좀 이해가 됩니까? 그 다음에 이 세 번째 경우는 스님을 보고 보시한테 기뻐요. 그런데 뭐 공덕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그냥. 그냥 그런 데 대한 지혜는 없어요. 그냥 막 해요. 그런데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그냥 해요. 보시를. 보시는 한데 너무 기쁜 거예요. 시키지도 않은데 해요. 그렇지만 그것이 뭐 어떤 결과를 온지는 몰라요. 그러면 지혜가 없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됩니까? 그 다음 네 번째는 기뻐요. 그러면서 그렇지만 잘 몰라요. 보시의 공덕이는 몰라요. 그런데 옆에서 야, 저거 하면 참 좋아. 너 해. 해가 옆에서 자극을 받아서 했어요. 그럼 이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거는 뭐냐면 보시는 해요. 그렇지만 담담한 마음으로 해요. 평온한 마음으로 해요. 기쁘지는 않아요. 그냥 평온한 마음으로 해요. 그러면서 그런데 보시의 공덕은 있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지혜가 있어요. 그렇지만 다른 사람의 자극에 의해서 하진 않아요. 좀 되겠죠. 이렇게 모든 유익한 마음은 잘 보면 다 이런 거예요. 자해의 마음을 가졌어요. 자해의 마음을 가졌어요. 그럼 그것도 유익한 마음이에요. 자해의 마음을 가지면서 기뻐요. 기뻐면서 자해의 이걸 하면 공덕이 있고 나한테 어떤 영향이 있고 또 다른 사람한테 어떤 영향이 있고 잘 지혜가 있어요. 그러면서 그냥 저절로 마음이 나서 해요. 그럼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상생활하면서 유익한 마음이 일어날 때 잘 보면 이 여덟 가지 중에 하나예요. 알겠습니까? 고를 때 이 높게 유익한 마음은 자극이 있냐 없냐에 관계없이 마음부수 숫자는 똑같아요. 유익한 마음은 자극이 있나 없나에 관계없이 마음부수 숫자는 똑같아요. 그런데 해로운 마음은 자극이 있냐 없나에 따라서 마음부수가 달라져요. 그건 나중에 제가 오문인식 과정할 때 해로운 마음부수를 이야기하면서 자극이 있을 때 해태와 혼침이라는 두 가지 마음부수가 생겨요. 그것 때문에 해로운 마음에서는 자극이 있나 없나에 따라서 속행에서 마음부수 숫자가 달라져요. 그런데 유익한 마음은 분류만 이렇게 하는 거지 마음부수는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욕계 유익한 마음의 이 경우에 보면 예를 들어서 내가 보시를 해야지 하는 마음을 일으켰어요. 그 마음을 일으켰을 때 우리가 보시를 해야지 하는 그 마음이 딱 결정된 거 아닙니까. 그게 의문전향이에요. 의문전향에 딱 되고 그 다음에 속행이 일곱 번 일어나요. 일곱 번. 일곱 번 일어날 때 그 속행의 마음 마음부수가 조금 이 경우에는 이게 유익한 마음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마음부수 열아홉 가지가 있죠. 다 잊어버렸습니까. 아름다운 마음부수가 스물다섯 가지에요. 그 중에 어떤 아름다운 유익한 마음이든 열아홉 개는 다 공통적으로 있어요. 공통적으로. 그때 믿음 마음 챙김 부끄러움 두려움 쫙 기억 안 납니까. 그 좋은 거 열아홉 가지가 쫙 있어요. 그다가 지혜가 있잖아요. 그럼 플러스 하나죠. 지혜 해가지고 요거 스무 가지잖아요. 스무 가지고 마음 하나죠. 마음이 있으면 항상 따라다니는 마음부수가 몇 가지 있다 그랬습니까. 일곱 가지 있다 그랬죠. 칠 대신 일곱 대신이 있어요. 그 다음에 때때로 있는 거 여섯 가지 있다 그랬죠. 때때로 때때로 있는 거 여섯 가지인데 기쁨이 있기 때문에 때때로가 여섯 가지가 다 차요. 때때로 있는 게 일으킨 생각 지속적 고찰 결정 정진 희열 열의거든요. 희열이 기쁨이에요. 그래서 요 요 여섯 가지가 온전히 다 있어요. 그래서 하나 그 다음에 요 일곱 가지 여섯 가지 스무 개 하면 합하면 서른 네 가지가 있는 거예요. 요 경우는 서른 네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선정일 때 초선일 때 서른 네 가지가 있어요. 그거하고 똑같아요. 이거는 좀 이해가 됩니까? 그에 비해서 요 경우는 요 평온하고 지혜하고 자극이 없는 경우 요 경우는 요 때때로 있는 것 중에 희열이 빠지는 거예요. 평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 빠져서 요거는 마음 마음 부수 합의 서른 세 가지예요. 다른 건 다 있는데 만약에 요경을 한번 볼게요. 평온하면서 지혜가 없다. 그러면 서른 두 가지가 돼요. 요거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먹냐가 거기서 오는 마음 부수가 달라요. 그게 없으면 그게 작용을 못해요. 지혜의 마음 부수가 있으면 지혜가 작용해요. 기쁨의 마음 부수가 있으면 우리를 기쁘게 만들어요. 그게 없으면 대신 평온이 있으면 평온이 또 작용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뭘 이래 마음을 낼 때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에 따라서 우리한테 구체적으로 어떻게 영향을 주는 게 이렇게 자세히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복잡하게 만들려고 제가 자꾸 이런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실제로 여러분들 속에 어떤 현상이 정확하게 있는 나를 알려주기 위해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자기 속에서 일어나는 걸 정확히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자꾸 보고 공부하고 수행을 안 해도 이렇구나 하면 정확하게 자기 속에 일어나는 걸 알고 그게 없으면 있도록 하는 뭘 자꾸 강구하게 돼요. 예를 들면 지혜가 없다면 경전을 많이 보고 아비담마를 공부하고 해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면 유익한 마음이 있을 때 지혜가 항상 따라올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보면 기도는 많이 하고 절에는 많이 가고 하지만 지혜도 없는 사람도 있잖아요. 기쁨은 있지만 지혜는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지혜의 마음 부서는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욕의 유익한 마음은 이 여덟 가지예요. 전부다.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을 분류를 해보면 다 졸해요. 전부다. 좀 이해가 됩니까? 예를 들어서 공상을 하면서 뭔가 하여튼 이건 유익한 마음이기 때문에 공상은 유익한 마음이 아니라서 예를 들기가 좀 그렇습니다. 해로운 마음 할 땐 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적어도 그러면서 아까 이야기했죠. 인식 대상이 실제인 경우는 등록이 두 번 일어나는데 등록과 속행은 내용이 똑같아요. 내용이 똑같기 때문에 이 서른 네 가지 짜리가 두 번 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강렬하게 우리 마음에 심어지는 거예요. 속행이 난다는 건 우리 마음에 심어지는 거예요. 전부 다. 심어지고 등록이 두 번 있다는 것은 그 대상이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등록이 또 두 번 일어나는 거예요. 개념 실제는 개념보다 힘이 강해요. 그래서 우리가 유익한 마음을 낼 때는 우리 마음속에 좋은 게 막 새겨지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거를 보시의 마음을 냈다. 그래서 의문전향 속행 등록이 있잖아요. 그 의문전향 등록 속행 그것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사실. 수도 없이 일어난다 보시면 돼요. 1초에 몇 천만 번 일어난다 그래요. 그러니까 저 속행에 그래서 의문전향은 기능만 하는 마음이에요. 해로운 마음이든 유익한 마음이든 똑같아요. 마음, 마음, 부수는. 속행에서 갈라져요. 그래서 그러니까 짧은 시간에 상상을 초월하는 어떤 영향이 우리 속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저번에도 이야기했다시피 속행 일곱 번은 첫 번째 속행은 청정도론에 있는 이야기인데 첫 번째 속행은 바로 이번 생에 과부를 가져와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속행은 바로 다음 생에 과부를 가져와요. 두 번부터 여섯 번은 다다음 생부터 계속 어떤 미래에 영향을 줘요. 그래서 속행이란 그 자체가 우리한테 바로 영향을 주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가볍고 뭘 하기에 적합하고 자신감도 있고 정신이 또렷하고 그런 지금 우리가 느끼는 것도 있지만 또 그것이 물질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과보로서 연결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걸 잘 알면 유익한 마음을 내지 해로운 마음은 잘 안 내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어떤 작업을 하냐면 지금 의문전향에 대해서는 우리가 마음 마음붓을 따지지는 않았죠. 그래서 이제는 속행 이런 걸 잘 볼 수 있는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지금까지 미루어두었던 작업을 두 가지를 하게 됩니다. 하나는 뭐냐면 선정인식 과정에서도 의문전향이라는 게 있었죠. 의문인식 과정은 항상 의문전향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의문전향 속행위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의문전향의 마음 마음붓을 체크를 합니다. 의문전향이랑 뭔가 딱 결정하는 거예요. 선정인식 과정인 경우는 이것은 아나파나사티의 닮은 표상이다 하고 딱 딱 이렇게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 결정이 의문전향이에요. 그때 어떤 현상이 나냐면 마음 하나에 어떤 마음부수가 있냐면 의문전향은 마음 마음부수 합해서 열두 가지가 있어요. 열두 가지가 마음 하나는 있죠. 그 다음에 마음부수 제가 차례대로 외우라고 그랬죠. 기억납니까? 차례대로 외우라고 차례대로 세는 거예요. 그래서 접촉 따라다니는 일곱 있다 그랬죠. 항상 마음 따라다니는 일곱 대신 수행하는 일곱 접촉 그 다음에 느낌 인식 의도 집중 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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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이것은 항상 일곱 개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때때로 있는 것 일으킨 생각 지속적 고찰 그 다음에 결정 그 다음에 정진 그러면 12개 있으면 이 하나하고 7개죠 그 다음에 그 다음 이 4개 하면 답하면 몇 개입니까? 12개죠 그래서 의문전향을 딱 보면 마음부터 정진까지만 딱 있는 거예요 그때 마음부술을 딱 보면 정진까지 딱 있어요 의문전향 그렇게 해서 의문전향의 마음부술을 체크해요 이렇게 마음부술 합해서 12가지가 있는 것을 탁 체크해요 그럼 이제 체크 안 되는 건 없죠 그 다음에 선정인식 과정에서 근접산매 4가지 좀 미뤄둔 거 기억납니까? 우리가 본산매에 들어가기 전에 항상 근접산매를 거쳐요 근접산매는 준비하고 그 다음에 근접, 수순, 종성 이 4가지 마음이 있어요 준비, 마음, 근접, 준비가 사라지면 근접이 나타나요 그 다음에 수순, 종성, 그 다음에 본산매의 속행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4가지도 아까 등록도 속행하고 똑같은 숫자라고 그랬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들도 속행이 34가지거든요 초선정은 34가지면 이것들도 다 34가지예요 34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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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가지예요 그거를 이것은 아나파나사티의 닮은 표상이라고 딱 결정하는 게 의문전형이에요 그때 그 마음, 마음, 부술 보여요 그 다음에 이것이 딱 일어나요 그곳에 마음, 마음, 부술 34가지를 딱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사라지면서 이게 딱 나타나요 그럼 이것도 34가지 보는 거예요 이게 사라지면 이게 나타나요 그때 마음, 마음, 부술 또 식별해요 이렇게 하면 이걸 해요 초선, 2선, 3선은 앞에 게 다 34가지예요 그런데 4선은 희열이 없어지기 때문에 33가지가 돼요 이렇게 4선정의 근접산매는 33가지예요 희열이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무색개선정도 33가지예요 희열이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4선정에 들어갈 때는 강력한 어떤 평온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근접산매도 그 평온의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희열이 없어서 33가지가 돼요 이렇게 해서 이제 정신인식 과정의 중요한 의문인식 과정 그 다음에 선정인식 과정 이것을 보고 그 하나하나의 어떤 마음 속에 어떤 구체적으로 마음, 마음, 부수가 있다는 것을 공부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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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